이제야 겨우 그 애랑 만났어 게다가 혜인이었다니 이거 꿈은 아니지? 너무 좋아 진주도 찾았고 이제 남은 건 혜인이라 루치아님 둘 떠 있을 때가 아니라구요 인어 공주가 육지의 사람이랑 절대로 안 돼요 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왜 안 되는데? 다음 이야기 머메이드 멜로디 피치피치피치 말 못하는 마음 한 곡 더 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